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건강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비급여 진료 전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급여 진료에 비급여 진료를 추가할 경우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시범사업도 검토됩니다. 비만에다 이상 지질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 중후군까지 겹친 남성은 갑상선 암에 걸릴 위험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다학제 연구팀은 갑상선 암이 없는 성인 989만 9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대사 중후군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갑상선 암 위험이 15%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대사 중후군에 비만까지 동반될 경우 특히 남성에서 갑상선 암 위험이 58%나 높아졌다고 덧붙였는데요. 연구팀은 갑상선 암과 관련 높은 비만 뿐만 아니라 대사 중후군과 그 위험 요인의 동반 상태에 따라 갑상선 암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만 환자는 대사 이상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사례가 많다며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률은 27.7% 수준인데요. 특히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이 매년 40% 안팎에 이릅니다. 질병청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의사 처방 항생제만 복용하기, 용법 기간 지켜 복용하기, 남은 항생제 이미 복용 안키 등의 내성 예방 수칙을 공유했습니다. 뇌졸증을 겪고 나면 일종의 후유증으로 걷기 같은 일상적 동작이 불편하거나 통증, 우울감 등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증세는 발병 6개월 뒤쯤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은 급성기 뇌졸증 발병으로 재활치료를 받은 197명의 자료를 파악한 결과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비율이 뇌졸증 후 6개월 시점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졸증 발생 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점진적 회복 시기로 다양한 장애의 주관적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가 많다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연관 진료과의 협진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만이 있는 사람이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와 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전신비만 그룹의 경우 대기 중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복부 내장비만 그룹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노출 농도가 커질수록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들은 활성산소 증가로 산화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 더불어 손상된 세포에 대한 면역 기능인 염증 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비만이 총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을 얘기하는데요. 미각, 후각이 상실됐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통계청이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증상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었습니다. 이어 고열, 기침 순으로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기침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넘지 않았고요. 고열은 조사 초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5%가 채 되지 않았지만 조사 말기에는 1, 20%의 환자가 증세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데요. 영국 킹스칼리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어린이의 52%는 성인들이 겪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요. 양성 반응을 보인 어린이의 3분의 1은 근육통이나 어지럼증 등 어떠한 코로나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어린이 환자는 대개 무증상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 코로나19 환자에게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었고요. 그 뒤로 두통, 발열, 인후통 또 식욕감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최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20, 30대 젊은 층에서 감염자 비중이 한 달 새 28%까지 증가하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상황이죠. 때문에 이번에 영국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노인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서 감염이 쉽게 되고 또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의 권고사항을 보면 가족, 친척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노인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하고요. 만성질환 등으로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잊지 말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중단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의해서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 구균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된다면 혹은 기침, 또 인후통,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또 도와주는데요.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시간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보내는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고요.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이 권장됩니다. 다만 신체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는 필수겠죠. 만약에 노인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 또 신체 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만 활동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물은 충분히 마시면서 아침밥은 꼭 챙겨 먹는 것 코로나 시대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쿠키건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